피지컬 테스트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들어올 때 점프력 보셨죠? 봤죠, 봤죠. 점프력 보셨죠? 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점프력을 테스트 한 번 할 텐데요. 과연 몇 미터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제자리, 서전트 점프. 서전트 점프로. 런딩 점프 말고? 제자리에서 높이뛰기. 제자리 높이뛰기 먼저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들은 정보로는 고등학교 시절에 제자리에서 점프해서 농구 림을 잡았답니다. 이 정도면 높이뛰는 거 아니에요? 지금 키가 얼마나 됩니까? 78. 178. 178이. 그러면 링을 칠 정도면 서전트 점프가 높은 거지. 높은 거죠. 높은 겁니다. 이게 농구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전트를 만약에 제자리에서 1m 10 이상 뛰는 사람을 초슈퍼 점프라고 그럽니다. 1m 10 이상 뛰는 사람. 1m도 뛰기가 힘들지. 제자리에서. 허재 선수는 제자리에. 옛날에는 못 뛰었지,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줄자가 안 되죠. 줄자가 안 되죠. 없지. 뭐 한참 올라갔지. 누가 불러와 내려왔지 뭐. 전에 제가 띵띵 높이뛰기 기네스북 갖고 있거든요. 뭐죠? 좋잖아요. 그렇지. 최저는 맞아. 최저 제자리 높이뛰기. 구름판 놓고 뛰는데. 구름판? 3m 6cm에서 띵띵을 넘는 건데. 고속버스 높이야 딱. 3m 6cm가. 구름판 났던 고속버스를 넘는다고. 구름판 없으면. 구름판 발급은 50대. 정국아유고 왔어. 정국아유고 왔어. 나는 구름판이 쓰고. 정국아유고 왔어. 구름판 없으면 50대. 정국아유고 왔어. 정국아유고 왔어. 정국아유고 왔어. 이게 뭐냐면. 허재형 허풍 대박이다, 와. 아니, 근데. 형이 진짜로. 이게, 이게 뭐. 이 기록을 깨보려고. 농구 선수. 그다음에 배구 선수. 육상 선수 다 불러가지고. 안 돼. 그때 테니스 선수 안 불렀잖아요. 그리고 설상 선수 안 불렀잖아. 테니스 선수 안 불렀잖아. 테니스 선수 안 불렀잖아. 배구 선수 부르고 다 불렀는데. 테니스 선수가 안 불렀어. 잘못했네. 잘못했네. 하여튼 뻥들은 하여튼. 대한민국 최고야 하여튼. 내가 이제 넌덜벌이가 난다. 누구는 정국아유고 누구는 버스로. 누구로 봐야 돼. 누구로 봐야 돼. 그러면 지금부터 제자리 높이뛰기는 사실. 동목별로 약간 자존심 대결도 있어요. 물론 뭐. 농구 선수 출신도 있고. 요한이. 배구도 있고. 체조도 있고. 그리고 같은 또 동계 운동도 있고. 설마 개그맨한테 지는 사람은 없겠지? 우리 형돈이도 높이대요. 형돈이가. 제가 윤석민 선수 나이대는. 야, 그러면 오픈 이후로. 형돈이하고 용만이하고 한 번. 오케이. 일단 나와 보세요. 오케이. 아, 그러면. 좋다. 성규 형까지. 한 번 해줘. 나 무시하는 거야. 자, 그러면. 아, 정말. 아, 그러니까 무릎. 서로 자존심 상해해서. 아, 자존심. 아니. 완전 상해. 이게 지금. 이게 한 장당 2cm예요. 그럼 몇이야, 80? 80이에요. 80. 80부터는 이제 해야지. 해야지. 80부터는 해야지. 여기 못하는 사람도 있을걸요? 자, 형돈아. 안 되면. 이거 충분할 것 같은데. 안 되면 무릎 꿇어. 자, 아무나 아무나. 오! 오! 잘한다, 형돈이 좋았어. 형돈이 올라가네. 나 진짜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자존심 상해. 더 올려, 더 올려, 더 올려. 야, 3장 더 올리자, 3장. 더 올려, 더 올려, 더 올려. 3장 더 올렸어요. 이거 어려워. 86. 86. 86. 여기를 해 봐야 다른 사람이 얼마만큼 높이 뜨는지 알지. 이거도 가능할 것 같은데. 성돈이는 탄력이 좋아. 86입니다. 할 수 있어. 이건 할 것 같아. 아무나 이상한 뛰어줘야지. 어렵다, 어렵다. 너무 뒤에서 뛰었어. 너무 멀었어. 너 이거 성주 형한테 치잖아? 되게 자존심 상하다? 아니야, 아니야. 나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창피해. 나 한번 하지 마. 아, 나 지금 같이 한다는 게. 자, 잡아줄게, 잡아줄게. 아, 나 지금 봐. 아, 지금 윤석열 왔는데 지금. 아, 나 이 사람들이. 아, 진짜. 아우, 야, 겁나긴 하다. 더 풍속 많이 삼았어. 나 해 봐. 아, 나 진짜. 한 개 창피해. 이 사람들이 한 개 창피하다고. 자, 아무나는 여기까지 합니다. 아무나는 86까지 합니다. 아무나는 86까지 해요. 자, 86이에요, 아무나가 86. 자, 이제 줄줄입니다. 자, 86이에요, 아무나가 86. 자, 야구, 야구 자존심이에요, 야구. 자, 많은 야구 관계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 안 좋다. 그냥 뛰지. 아, 하네. 아, 하네. 아, 이거 뭐 준비해야 돼. 자, 테니스, 테니스. 어이, 높은데, 생각보다. 테니스. 와 보면 높다니까. 와 보면 높아. 자, 테니스. 에이, 재재를 써야지, 재재를. 이거 어떻게 뛰었대? 아우야, 겨우. 아우야, 겨우 올라온다. 겨우 올라온다. 야, 내가 잘한 거야. 자, 빨리 와요. 빨리 와. 야, 이거 어떻게 뛰었대? 자, 체조. 나한테는 엄청 높아. 아, 그래? 어떻게 구름판 갖다 드려? 나한테는 너무 높아, 이거. 아, 키가 있으니까, 그렇죠? 키가 있으니까. 네, 네. 자, 86입니다. 기대도 영철. 자, 다음. 야, 농구. 허지. 허지. 야, 나 87년도에 선수했어. 선수했어. 선수. 선수 갈고 내려오신 분이야. 자, 허지. 오, 진짜 높은데, 이거. 생각보다 높다니까요. 높아. 아니, 전구도 가셨다면서. 아, 우리 봐. 전구 갈아, 빨리 전구 갈아. 허지 탈락. 허지 탈락. 허지 탈락. 아, 높다니까. 허지. 아니, 키 70도 안 됐으니까 넘었는데. 빨리 서, 빨리 서. 빨리 와요. 빨리 와. 저는 프라이니킹을 밥 먹듯이 했던 사람인데. 아, 그렇구나. 프라이니킹. 야, 한 번에 해야 돼, 한 번에. 자, UFC 격투기. 좋은답게 안 돼. 네, 좋아요. 생각보다 높아. 생각보다 높다. 현혁이니까, 현혁이야. 좀 아파서. 자, 수영. 야, 갑자기 점뚝거리는 거 아니야? 야, 그렇게 슛을 강하게 때리는 애가. 슛을 그렇게 때리는 애가. 자, 수영입니다. 박태환. 남잖아. 남잖아. 남네. 박태환 한참 뒤에, 한참 뒤에 되겠다. 요한이. 백우입니다. 백우는 점프력이 있어야죠, 그렇죠? 요한이 형은 그냥 뛰지 않아? 백우니까? 아휴. 아휴. 선생님 진짜. 야, 너 진짜 대박이구나. 저거 있으면 전국 알겠어. 전국 알겠어. 이 아이가 제일 많이 올라가네. 자, 이제 모태범. 모태범입니다. 모태범 윤성균이 해보다. 모태범 가볍지, 뭐. 자, 윤성빈이 살짝만, 윤성빈 우리 한 번 살짝 봅시다 어느 정도 뒤에 점프라고 제가 알아요 자, 86 자, 86 무릎 폈어, 무릎 폈어 야, 무릎 폈어 자, 뭘 본 거야 아니, 무릎 뭐야, 무릎을 펴고 위로 이렇게 서 있었어 무릎 폈어요 발에 못 달린 거 아니야? 무릎 폈어요 자, 60 더 가, 60 자, 6, 6 6 더 갑니다 이러면 92인데 92, 야, 92는 벌써 여기까지 와 아, 그런데 높아 자, 야구, 저 놈답게 하면 안 돼요 자, 그 자리에서 서던트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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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왔어, 왔어 됐어, 됐어 여기까지만 하네, 그래서 듬뿍을 했습니다 자, 테니스 여기 뒤에 누구 한 명 좀 받쳐줄래요? 왔다, 여기 왔어 여기, 여기, 여기 굉장히 불안한데? 아, 테니스 야, 이게 야, 이게 아, 가네, 가네, 가네 으악! 야, 좋은 그림 많이 나와 지금 아, 홍철이 체조 이야 홍철이 형 반 이상인데 예, 지금 키에 비해서는 지금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거야 예, 홍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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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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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발가락에 힘이 있네, 발가락에 발가락에 힘이 좋네 자,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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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환이도 그냥 숙 가지 이야, 이씨 이야, 이씨 잘했네 모케봄 이야,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같다, 야, 니네 우와 야, 니네 그냥 가는 길 가는 거 같아 얘도 그냥 가는 거 아니야 여기서는 무릎을 못 펴겠지 얘도 그냥 가는 거 아니야 이야, 아이씨 야, 아이씨 같아 요새 그런 데 우와, 장난아니다 sao! 뭐야 이거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해봐 여야, 너 다시 한번 해봐 무릎을 한 걸 부르네. 무릎을 한 걸 부르네. 어떻게 해. 점프력이 내가 알아요. 얼마나 뛰는지 알아. 장난 아니야. 형. 야, 히트다. 얘네 그냥 갈 길 가는구나, 그냥 학습. 1m. 1m 있습니다. 1m는 거쳐가야 되니까. 이제 1m 이상은 진짜 점프력이 좋은 거거든. 김병현 부터. 김병현. 늘 김병현 부터야. 김병현 탈락 유력입니다, 지금. 아까 봤을 때. 여기 탈락 유력 김병현 여웅철 탈락 유력. 이제 조금씩 땡기자. 조금씩 땡기자. 멘트 좀 신경 써줘, 이제. 우리 선수들 다치면 어떡해. 김병현 유력. 가자, 출식회사 법규. 아니, 저 뒤에도 무슨 스트레칭도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 관계자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1m는 진짜 엄청난 거야. 김병현. 야구 왔다, 야구 왔어. 집중. 야구 왔어. 무섭자, 형, 무섭자. 야, 도움답게 안 돼. 아니, 도움답게 안 돼. 여기서 한 번에 간다고요? 한 번에 뛰어야 돼. 여기서 한 번에 간다고요? 한 번에 뛰어야 돼. 여기서 한 번에 간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뒤로 오면서 뛰면 안 된다고. 조용히 말하고 있어. 긴장했다, 긴장했다. 야, 이렇게 김밥 시킨다. 김밥 시킨다. 김밥 시킨다. 김병현 좋아할래?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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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하라고. 아니, 잠깐만. 화이팅. 자. 웃지 말라고. 웃지 말라고. 웃지 말라고. 야, 그럼. 야, 시간제. 야, 다중이 있어야 돼, 지금? 시간을 제한을 둬, 시간을 제한을 둬. 5, 4, 3, 2. 이렇게 끝날 골을. 이렇게 끝날 골을. 아니, 엄청나게 뛰는 줄 알았네. 난 또 올라갈 줄 알았네. 자, 테니스. 내가 부터 이 집도 끝났어. 네, 테니스도 저희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자, 이 형태. 그동안 항상 결승까지는 갔거든요. 으악! 아! 아! 그거 좀 잡고 있었으면 올라가는데. 20년이 넘었는데, 이야기고. 형이 넘었는데. 형이 먼저 이겼어. 그분만 있으면 내가 넘고. 아,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안 되니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아, 형태희 형. 아, 씨. 아, 씨. 올라가 버려야 되겠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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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배 흔들 pub. 아, 씨. 아이고. 아, 씨. 이 쪽 봐. 이 쪽 봐. 저 쪽 꺼지 말고. 형, 옆으로 굴러 들어와. 이 쪽 봐, 옆으로 굴러 들어와. υχ απ시 verte. 홍철 탈락! 아이고. 자, 누구야? 저요? 아니, 동현이. 저는 무릎으로 상대 얼굴까지 가야지 맞출 수 있는 플라잉이. 그러니까, 맞아. 사람 키까지 가야 되니까. 플라잉, 제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동현, 탈락. 아, 동현이가 탈락하다. 발가락이 힘이 나네. 동현이, 지금 누구누구 남았죠? 지금 남은 명이. 4명. 4명. 전 다리 때문에. 태환이는 기권. 박태환이 기권입니다. 3명 남았어요. 3명 남았습니다. 1m. 1m. 자, 태봉아 슬슬 걸어가자. 가보자. 여기로 걸어가야 돼. 가보자. 여기로 걸어가야 돼. 모태범, 김용환, 윤성빈. 야, 동계가 잘하네. 다르다, 다르다. 보여줘. 동계가 잘하네. 집사 2명 남았어요. 공격. 동계가 잘하네. 공격이야. 기명. 뱀고 치면 안 되는데. 우와! 너무 크고 뭐야? 우와. 와우. 지금 우리가 지면 안 되는데. 배구 지면 안 되는데. 야, 근데 이렇게 점프를 많이 뛰는데 왜 헤딩을 못 하지? 3명 남았어요. 3명 남았습니다. 설마 이것도 쓴다고? 우리가 뭘 보고 있는 거냐. 너 신발에 뭐 있냐? 아니, 신발에 뭐 있잖아. 아니, 에어린 오빠. 에어린 오빠. 에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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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에어 쓰면 어떡해. 좋은데? 콩 소리가 안 되고 이렇게 사뿐히 쓰지. 신기하네. 126 가겠습니다. 3개, 3개. 126. 1m 26cm. 아니, 이거 내 키인데 완전히 내 키야, 내 키. 콩 소리 어디 있니? 1m. 손 입고 올라가기도 어렵겠다, 야. 내 키야, 내 키. 이걸 점프고 올라간다고? 자, 이제 3명 남았습니다. 이게 돼? 자, 모태범, 김효한, 윤성빈. 세 사람. 야, 태범아 가보자.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야, 너무 멀어. 너무 먼 거 아니야, 태범아?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네, 아깝습니다. 고태범, 실패입니다. 아, 아깝습니다. 아, 요한이. 요한, 파이팅. 너 해줘야 된다. 배구는 해줘야 돼. 배구는 해줘야 돼. 배구는 해줘야 돼. 배구, 김효한, 윤성빈 남았어요. 배구는 해줘야 돼, 진짜. 진짜 높아요. 저런 큰 힘이 들어. 김은다, 김은다. 올라왔어, 올라왔어. 반. 반은 걸쳤어, 반은 걸쳤어. 야, 이건 대박, 대박. 자, 여기서, 여기서 이거 올라가면 윤성빈 우승입니다. 스켈레턴 윤성빈 126. 웃고 있어, 웃고 있잖아. 신발꾼도 꽉 안 맸어. 도전! 도전! 이 사람 미쳤다, 미쳤어. 본인이 정하세요. 얼마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기록을 남기는 게 좋아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134. 134도전입니다. 134도전입니다. 말도 안 돼. 저는 여기 등산 올라가는데. 등산 올라가고. 아저씨 어디 계세요? 안 보여, 안 보여. 윤성빈 서전트 제자리 높이뛰기. 말도 안 돼.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장난 아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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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력이 장난 아니네. 대박이다, 우와. 야, 그냥 나 얘 0이 팍게요. 0이 팍게요. 그러면 윤성빈 선수 0이 팍게요. 대물이다, 대물이네. 세월이 야속하다, 세월이 야속해. 형, 이건 세월하고 상관없는 거야. 옛날에는 20대에서 다 뭐. 134를 어떻게 올라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윤성빈 선수의 피지컬 테스트. 가볍게 통과했다고 보고요.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날라다니다, 날라다니다. 시원하게 통과다. 가면 지금 훈련 시작할까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역시 명장이야. 감독이 돌렸어. 명장이야. 감독이 돌렸어요. 자, 우리 노래는 한 곡 좋은 것 같아요. 아직도 트롯이야, 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왜 이래, 왜 이래. 자, 이제 훈련하다 갈까요? 네, 훈련하겠습니다. 이야, 이거 어마하다, 야. 이야, 너 대단하다.